서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다 피곤한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의자 당신을 편히 쉬게 하니다 두 사람이 와도 괜찮소 세 사람이 와도 괜찮소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 무덕이로 와도 괜찮소 서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다 서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다 피곤한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의자 당신을 편히 쉬게 하리라 두 사람이 와도 괜찮소 세 사람이 와도 괜찮소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 무덕이로 와도 괜찮소 서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의자 나는 빈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다 한글자막 by 한효정